우리 가시는 곳에 중성이 있자 청춘의 불빛 법을 태우며 풍선을 맹세한 딸의 노노야 저국의 사나를 도둑끼려 보완에다니며 저국이 있는 곳에 전해가 있고 전해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어 도둑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어 도둑이 있는 곳에 중성이 있자 청춘의 불빛 법을 태우며 예수를 맹세한 딸의 노노야 진략을 부르며 도둑이 있는 곳에 도둑이 있는 곳에 도둑이 있는 곳에 도둑이 있어 도둑이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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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우리는 전애로 굳게 뭉쳐진 책임을 다하는 방패들이야 싸우면 이기는 그 신념으로 뜨거운 빛줄이 서로 통하고 우리는 언제든 나라를 위해 어떤 신념으로 진영사들이다 어떤 신념으로 진영사들이